3, 2, 3 아니 왜 그러냐고 나 못 벗겨 작년에 왔던 모니가 죽지도 않고 또 왔다 모니 안녕? 그래서 부른 이유가 뭔지 드러나 보자고 자 큰 소리를 읽어봐 모니 선언서 입으로 읽어 입으로 그래 모니의 머리는 절대 탈이 아니며 이것은 내 신체 일부다 일부다 콘텐츠 촬영 중 머리를 떼지 않고 성실히 임할 경우 10만 원으로 보상하겠습 여기에 동의하는 거야 오케이 잘해보자 여기 시간 하겠습니다 화이팅 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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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촬영 잡아 나 못 벗겨 저희 옆에 댁이시스 담당 페이 좀 할게요 오늘 잠깐 앉아주세요 네네네 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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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뾰라 이거 모니 핸드폰인가? 모니 전화 어 네 모니 사이즈 한 번만 네 우리 이제 이동할 건데 네 이동할 건데 네 네 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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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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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라와 렛츠고 오늘 내가 다 찢어줄게 모니TV 구독 부탁드려도 돼요? 지금 당장 총으로 쏴버리기 전에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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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안 보이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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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마워 왜 안 disappears 잘 멘는 거예요 정말라고 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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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요 오늘 촬영 잡아 자, 그러면은 나를 이긴다면 내가 탈을 벗을게요. 우리 둘이 배틀을 뜰 거야. 준배틀! 준배틀! 꾸구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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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 어 오 오 알바몬! 올해 위해 카메라 찍는다고 신나 거야! 알바몬은 나는 대표에서... 야, 오늘 왜? 야, 오늘 왜? 우리 엄마가 벗지 말랬어 우리 엄마가 벗으려고 했어 우리 아빠가 벗지 말라고 했어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벗지 말라고 했어 증조할아버지 없는데 나 못 벗겨 나 못 벗겨 나 담궜어 갑자기 야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 돈 받은 걸 너무 받았지? 아니 돈을 받아 내가 돈을 야 아니 잠깐만 잠깐만 힘이 왜 이렇게 있는데? 야 못 벗겨x2 야 이거 막아요 여기 어디 갔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야 은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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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이 떠 잘이 떠 잘이 떠 구독만 해주고 빨리 보내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다 나 쨘다 수고했다 나 쨘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뭐야 야 이거 야 뭐야 뭐야 이거 인터뷰 5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어 편하실 거예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알버먼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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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골라 다 골라 오세요 오세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예 건물 앞에서 뭐 하냐고 촬영 중이어서 건물 관리자인데 여기 지금 구걸악 받고 촬영하는 거예요? 촬영하면 안 돼요 왜요 왜요? 허락을 받고 촬영해야지 어떡해 야 망이 또 그냥 도망치자 좀 줘 아 네 어어 왜 그러세요? 너도 살악니까 신분증 좀 줘 봐 제가 대신 대표해서 아니 가진도 선거해야지 네 갈게요 넘어갈게요 아 아 왜 그러세요 사람들 지켜야 될 거 아냐 아 제가 드렸잖아요 왜 왜 아 왜 이런데 왜 그러세요 아 얼굴 못 보여주는 거야? 아니 잠시만요 아 아니 사람들 많으니까 빠져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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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시는 거 해야지 아니 그만 하시라고요 저랑 얘기하시라고요 주인이 지금 전화 와서 계속 난리를 하니까 그러네 얼굴만 확인하고 바로 그 촬영 시작하자고 딱 다려고 잘렸어도 되는 거 같고 왜 얼굴도 하긴 나는 거야 지금 뭐냐고 아 괜찮은데요? 저 이제 촬영 그만할게요 지금 왜요? 전담해 어 왜 그래? 아니 어 잠시만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아우 죄송합니다 어? 어?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어떡해 어 잠시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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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어 위주 위주예요 자 여러분들 저는 위주랑 통화하는 사람이었시다 위주 우리 언제 만나? 우리 스테이크에다 와인 한잔 해야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뭔데요? 사실 나 모니탈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야 얘 전화 끊어라 너 오늘부터 쌩이다 벗으면 내가 골로 갈게요 이거 벗으면은 운다고? 운다고? 나 여기서 모니탈퇴하고 위주 만나러 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지 내가 쉬운 모니인 줄 알아? 뺄아랑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다 모니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모니 선언서 중에 모니의 머리는 절대 탈이 아니며 절대 탈이 아니며 내 신체의 일부다 그리고 머리가 벗겨질 때는 해당 5,000원을 마이너스 한다 마이너스 한다 근데 사실 여기 뒤에 보면은 모니의 가면을 벗겨라 가면을 벗겨라 지금 모니의 탈을 벗겨 얼굴 확인하시는 분께 5,000원을 드립니다 이게 뭐야? 야 이거 야 오늘 촬영 잡아 FNS 이게 뭐야? 야 아까 어쩐지 갑자기 당구들아 애기들까지 다들 여기 멀있네 다 멀있네 모니 너 왜 가면 벗었어? 예? 이게 뭐야? 모니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모니가 과연 쉽게 탈을 벗을까? 벗지 않을까?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 그냥 죄송합니다 어이구 아 잠깐만 왜 가면 벗었냐고 아니 거울 한 번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끝내 빨리 진짜 킹고 받았어요 나 좀 띄엄띄엄 본 것 같은데 내가 한 명이 여러 명 어떻게 바보 만드는지 보여줄게 누가 있는지 해보자 모니가 15번째 짤까요? 저는 모니를 믿습니다 저는 약간 힘들다고 본다 올해 꼭 실버버튼을 따서 팀장님이 바로 책상입니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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